전남광양홍매실 판매완료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남광양홍매실 판매완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홍매실은 청매실보다 더 많은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영양성분 또한 풍부합니다. 익을수록 당도가 올라가고 과육이 말랑해지며 복숭아와 비슷한 향을 진하게 풍깁니다. 전남광양에 계시는 농부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남광양홍매실을 판매완료하였습니다. 주문주시고 재주문해주신 건도 상당히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으로 고추, 참깨, 들깨, 쌀, 잡곡 등 다양한 품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판매완료 감사합니다.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임직원 일동올림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 농산물.com